자 11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선분 AB는 3분의 2 선분 BC와 같고 선분 AD 대 선분 BD는 4대 1이고 선분 CD의 길이는 7cm일 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.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하셔서 여기에 있는 선분 BD를 구하셔야 되겠죠. 첫 번째 주어진 조건 중에서 선분 AD 대 D 대 선분 BD는 몇 대 몇이다? 4대 1이다. 이걸 정리해 보시면 우리 비례식을 풀어주시면 선분 AD는 4 선분 BD와 같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분 AB를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정리를 마치고 선분 AB를 봤더니 선분 AB는 아 선분 AD와 선분 BD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. 아 AD와 선분 BD 이렇게 써도 AB를 표현할 수 있구나.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오 정리한 것 중에 AD는 뭐와 같다? 4 BD와 같다. 그렇죠? 그래서 더하기 선분 BD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네. 따라서 따라서 선분 AB가 어떻다? 정리하시면 오 선분 BD와 같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.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 두 번째로 이 조건이 있지요.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이 두 번째는 선분 AB는 2분의 3 BC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BD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BD가 들어가 있는 식들로 다 바꿔서 이 BD의 값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에서도 BC 보이시지요? 이 BC 한번 BD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선분 BC는 여기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. BC는 아 선분 CD 더하기 선분 BD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. 그런데 우리 CD의 길이는 주어져 있지요. 몇 cm? 7 cm. 그래서 선분 BD 더하기 7이다.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선분 AB는 조금 전에 여기서 정리했어요. 뭐다? O, BD와 같고 그렇죠? BC도 방금 정리했네요. 이 두 번째에서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. 2분의 3의 선분 BD 더하기 7이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. 전체에 우리 뭐 곱해 주면 되죠? 2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10, BD는 3에 BD 더하기 7 이렇게 쓰시고 정리하시면 10, BD, 3, BD 더하기 21 이렇게 되겠죠. 동류항끼리 묶어 계산하시면 7 선분 BD는 21이다. 따라서 선분 BD는 얼마다? 3이다라는 걸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는 몇 cm다? 3 cm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